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3절, 2절, 3절, 2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여 놀아.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망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망대의 기도. 이번 제26차 세계 랩몬트 대회 주제곡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부르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 그리고 망대의 기도. 기도와 빛은 영적으로 보면 서로 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통해 저 지구 반대편 쪽에 있는 곳에 성령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죠. 아니 과학을 초월하는 초과학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특징이 뭔가요? 빛은 365도 다 비춰집니다. 밤이지만은 밤이 아닙니다. 반대쪽에는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빛이 안 보이는 거지. 빛은 1년 365일 365도 모든 곳에 빛은 다 비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빛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비춰지게 됩니다. 이방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연약한 나를, 모자란 나를, 무능한 나를, 나의 현실과 나의 창세기 3장 앞에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이방의 빛으로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2, 3, 7 나라와 5천 종족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응답을 크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시작, 그러면서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시작, 그게 바로 망대의 기도입니다. 나 한 사람이 나를 살리고 가정과 지역과 현장 그리고 2, 3, 7까지 살리는 망대의 기도를 누리는 망대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망대는 바로 기도의 망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입니다. 심지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문까지 직접 써주셨습니다. 또한 실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실제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아침에, 밤에, 그 실틈이 없는 사역 속에서도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실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훈련, 마지막 강단, 감남산에서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집중하시면서 138의 언약 속에서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실제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에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망대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의 망대를 바로 내 안에 세우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기도는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의지만으로는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꼭 급한 문제나 어려움이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새벽으로 밤으로 불을 짓고 기도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기도가 잘 느려지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은 체질 때문인 거죠. 기도는 체질입니다. 기도는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켰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이전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 이전에 나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누려지는 상태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나 마음과 심령이 불안과 염려와 불신함과 불평에 꽉 잡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한다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그 억지라는 것은 몇 번 못 갑니다. 며칠을 못 갑니다. 고린도우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내 생각, 내 갈등,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내 동기, 내 야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무릎은 꿇었지만 눈은 감았지만 과연 기도가 되어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나의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아서 복종케 하는 것.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 기도의 시작 없이 그냥 급하니까 해결 받아야 되니까 응답이 필요하니까 막 부르짖는다. 과연 그 기도가 얼만큼 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만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 기도의 망대 이전에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시공간 초월과 이삼칠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내 안에 모든 사탄의 견고한 진과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불신앙의 망대를 꺾는 영적 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집에서 현장에서 삶 속에서 영적 예배 홀로 예배 정시 예배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24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장 살릴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왜 부르셨을까요 빛의 반대는 뭐냐면 어두움입니다. 2사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지금 우리의 현장은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어서 보금을 듣지 못하도록 보금을 들어도 믿지 못하도록 지금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사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말씀하신 거죠. 왜 빛을 비추라고 합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이죠. 어둠이 없으면 빛을 비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둡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현장이 특별히 우리의 후대가 어두운 가운데 완전히 덮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고 현장을 살리도록 2사 62장 6절에는 아예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파수꾼은 뭡니까?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완전히 올인한 사람이에요.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야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도록 그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로세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망대의 특징이 뭘까요? 망대의 특징은 24입니다. 여러분 등대 24죠. 여러분 공항에 가시면 공항에 관제탑이 있습니다. 24입니다. 심지어 소방서, 경찰서, 상황실 무조건 24예요. 이번에 홍수 재난 보십시오. 그 상황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소통의 부재 때문에 수많은 인명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 중요한 상황실은 무조건 24라니까요. 밤낮이 없습니다. 무조건 24 해야 돼요. 병원의 응급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병원 응급실이 문 닫는다 좀 쉰다 어떻게 될까요? 그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망대는 무조건 24예요. 나의 상태와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망대는 무조건 24입니다.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 흑암이 24시 공격하고 24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의 고백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은 죄를 여우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아니 기도하는 게 신은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미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신은 죄를 여우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사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기도하기를 신은 죄 그거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활과 삶을 살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 언약 붙잡고 393을 가지고 24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랩몬트의 시간표와 스케줄을 놓고 특별히 이번 주 내일이죠. 목금 우리 세계 랩몬트 리더 수련회 또 다음 주에서 우리 WRC를 놓고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여하든 하지 않든 랩몬트의 현장과 미래의 현장을 살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랩몬트들의 각 부서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예렘페와 또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랩몬트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세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줬죠. 여러분들도 보통 기도 제목을 구역 식구들 아니면 뭐 교육자들한테 사역자들한테 기도 제목 알려줍니다. 바울도 사역자들한테 제자들한테 기도 제목을 알려줬어. 너희들이 나를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해라. 뭘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다른 육신적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바울에게 아마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죠.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제껴놓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만을 이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거 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특별한 보호와 예우를 받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형벌 받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감옥에 가두고 제재를 하면요. 로마를 대항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접촉을 받습니다.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충분히 제시하면 감옥에 안 갈 수 있는데 형벌을 안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금의 진전을 위해서 보금의 확산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고 말하기 위해서 본인이 매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덥고 습하하고 그런 날씨 속에서 우리가 쉽게 이동하고 또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여름의 시간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현장을 가슴에 품는 기도 그 기도 속에서 성삼이 하나님과 보자 삼시대 살릴 능력이 여러분이 품고 있는 기도로 그 기도하는 현장과 대상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임하게 됩니다. 가지 않더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다 가야 된다 일리 다 가야 된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않고도 내가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과 그 대상자와 그 모든 곳에 정확하게 열다섯 가지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주간 이방의 빛으로서 현장을 품고 살리는 파숙군의 기도 망대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